정환이 왔어요? 정환이요? 정환이요? 형 방송 보고있어요? 정환아 통영선이에요 얘기했다면 보고있다고요? 정환아 지금 하고있어요 정환아 내가 너보다 잘하긴 해 이 게임은 너 그렇게 당하는거 같지 않는데 성영선님 그럼 너 지금 기분좋으라고 해주신거 같은데 정환이 킬 있었어요? 한 번도 없었잖아 성영선님이 알려줬어 지금 1킬 했어요? 성영선님이 뭐라는거야 근데 슈아님은 솔킬 하셨어요 난 솔킬 했어 나 형 죽였어 정환아 너랑 그러지 말자 둘이 나와 둘이 둘이 나와 둘이 성영선님 속상해요 실망이에요 얘기 쓰지 마세요 성영선님은 그냥 솔직한거야 정환아 알겠어 나만 방송 열심히 해 아잉 고마워 성영선이 좋아해요 정환이었습니다 정환이요 시도 뭐라고 하는거야 한번도 혹시 나이 너희들 나이 너희들 나이 너희들 마이 너희들 너희들